리신? 어디로 가야 하오 보여준다 나 어제 리신 한판 해봤어 드디어 죽였다 집 갈게요 룰루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사람들이 세이 공지 보고 그거 내 나이인 줄 알았대 여기 보면은 관전자로 내려와줘 골프삼육보고 옆에 나이 적어둔 줄 알았대 너희 유인식 꼬리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1회 족밥 롤 종환이 오신 걸 축하합니다 와아 자 여러분 여기서 룰이 있습니다 룰은 좀 착한 게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네 신첸내지 않기 당연하지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갑시다 고고하자 고고하자 아 나 뭐하지 리신? 어디로 가야 하오 보여준다 나 어제 리신 한판 해봤어 아 진짜? 원래 첫판에 기선자 이 사람 레벨 놔둬서 전멸이 없나본데? 애쉬? 레벨? 아니 잠깐만 와 그냥 아무거나 사십니다 그냥 사고 싶은 거 사 셋 중에 제일 예쁜 거 사 스포퍼가 가서 같이 때려 줘야 돼요 한 피 여기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쟤리야 이제 가 내려가야지 돌아가잖아 아 아쉬 아쉬 아쉽긴 해 얼굴 뺄게 졌어 여기가 누구였지? 금 쪽이네? 지금인가 아프지! 이거지! 이게 바로 쟨! 아호! 이게 바로 뽀신! 갔다 어디 갔다 오호! 귀여워 쟤 뿔피다 귀가 너무 많다 내가 가고 있어 제리야 나 가고 있어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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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가도 돼 지금 가도 돼 어 가도 돼 가도 돼 나이스 얘까지 발바닥까지 야 뭐야 우리팀 괜찮아요 나 못 알았는데 둘이서 야 나 빼고 다 잡았는데? 뭐지 나 그냥 우리가 먹어야지 쟤네가 막 다칠까봐 그래 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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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구야 누구야 얘 다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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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 죽일 수 있어 아 나 강타가 없어 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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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겼다 나이스 굿 아 급하지 않아서 안 썼어도 됐나 일단 한 명은 닫았고요 어 닫았고 빠지고 뒤로 빠지고 치고 안 빠져대 안 빠져대 안 빠져대 한 대만 더 때려 오케이 좋았다 완벽한 백업이었다 야 한 칸 밀어보자 이거 좋다 오케이 아니 이거 아 오케이 갔다도 되겠다 둘이서 밀고 있을게 정글 내려간다 정글 내려간다 정글 내려간다 드디어 죽였다 야 집 갈게요 룰루하고 빠져도 돼요 빠져도 돼요 빠져도 돼요 빠져도 돼요 아 미니언만 죽고 먹고 할랬는데 아 너무 멀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레스 길이 한 칸 빠졌다 안돼 오오오 맞았다 안 돼 위로 여기 공격하자 거기에 세라핀 죽여 세라핀 다 맞춰 나이스 야 야 언니 이거 우리 팀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야 가죠 가죠 설사람이야 우리 미드 한번 뭉쳐도 되겠는데 네 갈게요 갈게요 한 번 빠지고 오케이 이거 먹고 라인 정리하던 집각은 하면 될 것 같아요 골드가 좀 이거 피해 이거 피해 이거 피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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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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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나이스 집에 집에 집 집 집 집 집 집으로 커 뭐야 이게 바로 임뜩이 터치 터치 기대바통 에게 빨 발버님 발목 부러진 리신 뭐에요 그거 발목에 왜 부러졌냐 발목이 언제 부러졌냐 발목이 지금 리신이 딱 두 번째 판이라 그래도 두번째 펜치로 잘하고있어 두번째 펜치로 잘하고있어 두번째 펜치로 잘하고있어 이기니까 재밌는거 같아 원래 롤을 이겨야 재밌어 나 50으로 간다 나 잘하는거 안다 가보자 가요 벌써와서 탑을 푸신다 와 샤코야? 뭐야 너무 느리구나 아 마나 너무 낭비했나? 더 없어 7,8,6초 샤코는 근데 안쎄? 샤코가 왔는데 죽진 않았어요 샤코가 아래로 왔어요 그리고 탈다 어 잡을 수 있나 이거? 나이스 아 난 어차피 집에 가야돼 나 자주 가줄게 이번엔 탑에 가자 탑 간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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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지만 곧 빠질거에요 나이스 아아 골프 깼어 아 저거 잡아보면 한대요? 잡.. 잡다 뭐야? 하하하하 위허 위허 보고 온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나이스 한 대만 더 어 나이스 뭐야 나이스 굿 어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아 아 피가 부족하다 까비 못 높음 호오오오 어 샹코 여기있다 내 beim 어 오케이 가는 중 Orion 안와도 될 듯 organ 환렛 육 손 아 겐 춘 혼자 잡을 수 있어 잘 도망쳐! 내가 못 도와줘! 내가 못 도와줘! 와.. 우리 바텀 잘하는 것 봐라! 우리 바텀 갈 필요가 없다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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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자! 끝난 건 단순! 나이스! 나이스! 방금 이즈 궁때문에 그냥 바로 죽였어! 뭔가 치면 딱 깎였어! 아 진짜? 정글 잘했대? 우리 팀 너무 다 할 거 잘해가지고 사실 할 게 없긴 했어! 설..설설아 언니가 너무 많이 폈지! 그냥 나만 때리는 것 같은 건데! 왜 나만 때려? 아니! 포토파이브까지 하면서 왜 나만 때려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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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그건 당연하지! 근데 이제 얼랭 중에서는 좀 잘하지 않았나 이게 얼랭! 아무래도 얼랭끼리 하다 보니까 같이 시력을 올리면 나중에 다 같이 일반 시력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안녕! 안녕! 다행히! 저도 좋은 날씨가 어떻게 되세요? 다행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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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